김혜김씨 세월 앞에 무너지는 당시 어디고 맑을 자꾸만 평행하네 어쩜 좋아요 날 만나서 고생만 했지 그래도 단 한 번도 불병물만 없는 당신이네요 나는 내 청춘 다 바쳐 모자랄 땐 그 무엇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수 있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외엔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어 한 번 말씀을 흥겨나고 속에 상해 주니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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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